지금부터 리스트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스트 데이터 스트럭처를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두 가지 키워드는 첫 번째로는 데이터가 순서대로 저장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중복 저장을 허용한다라는 겁니다. 이 키워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거니까요. 일단 이 두 가지 단어만 몇 번 마음속으로 상기시켜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리스트를 배우기에 앞서서 이전에 배웠던 데이터 스트럭처인 어레이와 리스트의 차이점을 좀 비교를 해볼까요? 어레이와 리스트는 상당히 유사해요. 어레이도 순서대로 저장할 수 있고 또 어레이도 리스트처럼 데이터를 중복해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 어레이를 굳이 비교하자면 어레이가 가지고 있는 기능보다 리스트가 좀 더 많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어레이의 일반적인 사용방법 또 리스트의 일반적인 사용방법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 어레이는 말하자면 어떤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 보통 인덱스로 표현을 하죠. 바로 그 인덱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건물이 있으면 여기 있는 이 건물의 이 방은 호스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소를 가지고 이 방으로 바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레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리스트의 경우에는 리스트도 내부적으로는 인덱스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인덱스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는 이 엘리먼트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가 있다면 그 데이터의 다음 데이터는 이것이다. 얘의 다음 데이터는 이것이고 얘의 다음 데이터는 이것이다. 라고 하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순서가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데이터 타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데이터를 추가할 때 배열과 리스트는 어떤 다른 양상을 보이는가를 한번 살펴보죠. 위쪽에 있는 이것이 원본 데이터라고 칠게요. 여기 있는 이 원본 데이터에다가 우리가 배열의 데이터를 추가한다 또는 리스트에 데이터를 추가한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만약에 여러분이 인덱스 넘버가 3번 즉 네 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이곳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한다고 했을 때 배열의 경우에는 배열을 이용해서 배열 데이터 타입에서 여러분이 데이터를 3번 인덱스에 추가한다고 하면 기존의 40은 사라지고 여러분이 추가하려는 데이터가 이곳에 탁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40을 덮어쓰기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배열이 있고 그 A라는 배열의 인덱스 3에다가 50을 이렇게 대입한다고 하면 이 50이 이리로 들어와서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를 덮어쓰기 하는 게 배열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모름지기 리스트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인덱스 3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한다고 하면 리스트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기존에 있었던 40이라는 데이터를 뒤로 한 칸 물립니다. 그럼 빈 공간이 생기겠죠? 바로 그 빈 공간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걸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 40은 인덱스 넘버가 4번이 되고 그리고 새로 추가한 데이터는 인덱스 넘버가 3이 되는 것이 이 리스트의 일반적인 동작 방법입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삭제할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배열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만약에 인덱스 3번의 데이터를 삭제했다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인덱스 3번은 그냥 비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냥 비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리스트에서 여러분이 데이터를 삭제한다고 하면 이 3번 데이터가 사라지면서 3번 데이터 뒤에 있었던 데이터가 한 칸 앞으로 전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한다면 리스트의 중요한 장점은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연속되어 있어요. 비어있는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여기 있는 이 데이터들을 여러분이 포문 같은 걸 이용해서 이 순회해서 처리를 하는 경우에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없다라는 장점이 생기겠죠. 물론 그게 다는 아닙니다. 리스트에. 그런데 배열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데이터를 순회하는 과정에서 어때요? 3번 인덱스에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삭제한 경우에도 이 빈 공간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메모리를 더 많이 차지한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배열의 장점은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50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는 그 앞에 있는 데이터가 삭제되더라도 인덱스 값 4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4라고 하는 이 인덱스 값은 50이라는 데이터를 식별하는 식별자로서 아주 의미가 있어요. 왜냐? 저 값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의 주민등록번호가 여러분 앞에 태어난 사람의 죽음이나 또는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의 주민번호가 바뀌지 않는 것과 비슷한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좀 비유가 흉하긴 하네요. 그런데 리스트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앞에 있는 데이터가 삭제되니까 이 50이라는 데이터가 앞으로 땡겼죠. 그래서 기존에는 보시는 것처럼 4라는 인덱스 값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덱스 값이 3이 됐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에서 인덱스는 몇 번째 데이터인가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배열에서의 인덱스는 그 값에 대한 유일무일한 식별자로서의 가치가 현저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데이터 스트럭처인 배열과 리스트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거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제부터 얘기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리스트의 기능으로는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데이터 스트럭처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데이터 스트럭처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동작한다고 하면 그것은 리스트일 수도 있고 셋일 수도 있고 트레이일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즉 데이터 스트럭처의 어떤 타입을 데이터 스트럭처의 어떤 타입을 결정하는 것은 그 데이터 스트럭처의 동작 방법, 기능 좀 더 유식한 말로는 오퍼레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데이터 스트럭처 중에서 리스트는 어떤 오퍼레이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처음 끝 중간에 엘리먼트를 추가하고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즉 엘리먼트들이 리스트에 저장이 되어 있을 때 여러분이 새로운 데이터를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에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을 리스트 데이터 스트럭처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동작할 때 여러분이 데이터를 추가하면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 추가된 데이터가 있었던 자리가 그 데이터를 추가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데이터 이후의 데이터는 한 칸씩 쭉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를 삭제하면 그 데이터를 삭제하면서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한 칸씩 채운다는 것이 이 리스트 데이터 스트럭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뒤에서 계속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 스트럭처들을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서 이것도 공통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어떠한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기능도 중요한 기능이고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도 필요한 기능입니다. 너무 당연한 기능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 언어별로 데이터 스트럭처 중에서 리스트를 어떻게 지원하는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스트럭처를 직접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언어나 또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데이터 스트럭처를 실제로는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언어별로 데이터 스트럭처를 어떤 식으로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하는 이 지식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효용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걸 한번 살펴보죠. 우선 C라는 언어,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언어죠. 이 C는 상당히 오래전에 고안된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 C의 중요한 특징은 리스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배열을 지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C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한다면 여러분이 직접 만들거나 다른 사람이 만든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쓰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C개발자라고 한다면 리스트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 직접 만들거나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모든 언어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자바스크립트의 경우에는 C 이후에 나온 언어입니다. 그리고 C Family Language라고도 해요. C와 닮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자바스크립트를 만든 사람은 많은 경우에 리스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자바스크립트 안에 리스트의 기능을 추가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렇게 생긴 코드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자바스크립트 몰라도 됩니다. C 몰라도 되고요. 그냥 제가 설명드리는 문법만 이해하시면 돼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대괄호는 배열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리고 콤마로 구분해서 10, 20, 30, 40, 50, 즉 5개의 데이터가 있는 배열을 만들어서 그것을 넘버에게 활당을 합니다. 그럼 이제 numbers는 그 배열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열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splice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배열을 제어할 수가 있는데요. 두 개의 인자를 갖는데 첫 번째 인자는 position이에요. 여러분이 제어하려고 하는 대상의 인덱스 값을 의미합니다. 3이라고 하면 인덱스가 0, 1, 2, 3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40이라는 데이터죠. 그리고 이 1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개의 데이터라는 거예요. 즉, 인덱스 값이 3인 엘리먼트부터 한 개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40인 것이죠. 만약에 이게 1이 아니라 얘가 2이라고 한다면 하나, 둘에서 50까지를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즉, 여러분이 이렇게 코딩을 작성해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 이 40이라는 값이 삭제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50이, 40이 있었던 자리를 채워넣게 돼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list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operation입니다. 그것을 splice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코드는 이 배열 안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하나씩 순회해서 화면에 출력하는 코드인데요. 이건 지금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배열이 list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c 이후에 나온 또 다른 언어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언어처럼 이 script 언어라고 하는 또는 interpreter 언어라고 불리는 이 파이썬의 경우에는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기본적으로 파이썬은 배열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list를 제공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것을 보면 아까 보셨던 자바스크립트의 배열과 문법이 거의 비슷하죠. 이건 파이썬에서 list를 만드는 문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10, 20, 30, 40, 50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 배열을 list를 만들어서 이것을 numbers에 활당하고 있는 겁니다. numbers는 이제부터 5개의 element를 가지고 있는 list죠. 그리고 파이썬의 list는 이 pop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pop의 첫 번째 인자로 3을 주게 되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0, 1, 2, 3에 위치하고 있는 이 40이라는 값을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 있는 50이 한 칸 땡겨서 index 3 안에 저장되게 됩니다. 이 pop이라는 걸로 인해서 파이썬은 list의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보시는 것처럼 배열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numbers 하고서 이렇게 하게 되면 0번째 인덱스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은 파이썬에서는 list가 배열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좀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아주 엄격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점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주관이 곁들어져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리고 싶은 결론은 최근의 언어, 파이썬이나 또는 자바스크립트와 같이 이 최근의 어떤 언어들은 list를 기본적으로 지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c는 list가 없었기 때문에 개발자가 직접 구현을 해야 했지만 파이썬, 자바스크립트는 어떤 형식으로건 언어 자체적으로 list를 지원한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list처럼 배열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c 프로그래머에게 list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한 이해와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 개발자에게 list 스트럭처에 대한 이해는 사실 효용이 좀 달라요. c 개발자에게 훨씬 더 중요한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나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언어는 프로그래밍을 좀 쉽게 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목적에서 고안된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데이터 스트럭처를 모르더라도 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그런 쉬운 언어를 추구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들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바의 경우는 좀 다른 접근을 추하고 있습니다. 자바 역시도 c 이후에 등장한 언어인데요. 자바는 우선 배열과 list를 각각 완전히 독립된 완전히 다른 문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바에서 numbers라는 것은 변수고요. 이 앞에 있는 int는 이 변수가 정수라는 뜻인데 그 뒤에 대괄호가 붙어있어요. 보통 대괄호는 프로그래밍에서 배열을 의미합니다. 즉, 배열은 배열인데 그 엘리먼트가 정수인 엘리먼트로 이루어진 배열을 numbers라고 하는 이 변수에 담겠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괄호로 시작해서 중괄호로 끝나서 콤마로 구분해서 이렇게 값들을 써주게 되면 10부터 50까지의 값을 담고 있는 배열이 만들어져서 numbers를 가리키게 됩니다. 이게 배열을 만드는 것이고요. list의 경우에는 arrayList라고 하는 이 객체를 만들어서 앞에 null을 붙이면 arrayList라고 하는 객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혹시 자바 모르시고 객체지향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객, 리스트를 만들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numbers라는 변수에 대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arrayList는 numbers라고 하는 변수가 list여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numbers.add를 하면 10이라는 값을 이 numbers라는 arrayList에다가 list에다가 담는 거고요. 10, 20, 30, 40, 50을 순차적으로 담았기 때문에 이 list에는 numbers라고 하는 이 list에는 5개의 값이 담기게 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바는 list와 배열을 모두 지원하고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파이썬, php와는 대비되는 접근입니다. 파이썬과 php는 융합을 시켜서 프로그래머가 list건 배열이건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방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바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list 따로 배열 따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배열은 배열의 장점이 있고 list는 list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개발자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배열을 쓸 수도 있고 list를 쓸 수도 있고 즉, 직접 선택하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것을 한번 볼까요? 이 두 가지는 list를 만드는 두 가지의 방법입니다. 자바의 문법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이 첫 번째 것은 이 둘 다 list인데 어때요? 하나는 linked list, 하나는 array list라는 것을 만드는 코드예요. 그 얘기는 뭐냐? 자바는 list를 두 가지 형태의 list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즉, 똑같은 사용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list가 두 종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linked list, 하나는 array list. 이 두 가지를 다 지원하는 이유는 뭘까요? 역시 배열과 list를 각각 지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array list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데이터를 추가하고 삭제할 때 상당히 느려요. 하지만 여러분이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인덱스를 알고 있다면 굉장히 빠르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linked list는 여러분이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 아주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인덱스 값으로 데이터를 조회할 때는 상당히 느리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즉, 보시는 것처럼 array list와 linked list는 서로 장점과 단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유식한 말로는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나를 취하면 다른 하나를 잃게 된다는 겁니다. 즉, 프로그래머가 자기가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array list를 쓸지, linked list를 쓸지, 또는 앞에서 우리 살펴본 것처럼 bear를 쓸지, list를 쓸지, 이런 것들을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 언어가 Java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Java는 Python, JavaScript와 같은 언어보다 개발자가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자유도는 역시 훨씬 높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list를 또는 이 data structure를 언어별로 지원하는 양상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각각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data structure의 사용방법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본질이에요. 컨셉입니다. 여러 data structure가 있어요. list, tree, hash, 여러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data structure의 중심되는 컨셉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컨셉을 알고 있을 때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것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것을 모른다면 여러분은 어떤 때는 이걸 쓰세요, 어떤 때는 이걸 쓰세요 하는 case by case로 그 소위 말하는 best practice라는 것을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뇌를 혹사시키는 거고 금방 까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ata structure라고 하는 수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list 또는 data structure라는 것에 대한 어떤 상당히 일반적인 이야기를 지금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살펴볼 것이냐면 list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야겠죠. list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linked list와 array list라는 것이 있어요. 둘 다 똑같은 사용방법이지만 동작하는 방법이 각기 다릅니다. 마치 풍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수력발전소가 똑같이 전기를 만들어내지만 동작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른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즉, linked list와 array list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그것들이 각각 언어별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구현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